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부터 대기콘 할 때 그냥 좀 꺼놓고 할 때 그게 낫나 깨는 게 이게 더 편하긴 하니까 화면이 보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뼈 아 아 좋아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왜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 죽었다 아 바보같이 죽었는데 뒤로 빠질걸 바보같이 죽었어 아 아 ㄷㄷ 하하하하 아 죽어 어? 뭐하는 거야? 아.. 아니 이렇게 죽는 건 또 처음이야 다운 스루프 당황스러워 아이고 아이고 뭐하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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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댄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죽는 거야 자꾸 미치겠네 왜 자꾸 이렇게 이거에 죽는 거냐 죽이도 힘들 것 같은데 죽이도 힘들 것 같은데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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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아이고 아 설마 설 못 깬다고 아 설마 어 잠깐만 상황이 안좋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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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좌측이고 아이 다행이다 이 게임 깼네 웃길뻔해 아이 겨우 깼네 웃길뻔했어 아 생각해보니까 보프리저가 5개가 필요 없네 4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 아 이렇게 되고 47만 135에 88 아 이게 레전이네 근데 12퍼네 비방무기 실볼링이 없어도 9셋이 안된건가 아 에디투절해가지고 템을 하나씩 만들고 있구나 음 야 다 둘 다 레전인데 1072 아 링크가 많이 없구나 아 그러네 아 이 코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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